협동조합 업무 및 지원체계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각 법인 유형에 따라 소관하고 있는 부처가 서로 다르고 업무에 따라서도 이를 처리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이를 정리하면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설립신고 등 업무 전반을 관할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데 비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주사업 내용에 따라 소관 중앙부처에서 설립인과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합니다. 한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2종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 전반을 관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이러한 협동조합 각 법인 유형별 설립신고 또는 인가, 경영공시,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협동조합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은 기획재정부가 정책의 실행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함께하며 정책의 확산 및 지원기관으로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동조합을 관할하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역할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기획재정부는 설립인가 취소, 청문,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작성 및 교육총괄, 관리감독 필요기관 통보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중앙행정기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인가 및 해산신고 수리, 청산사무에 감독, 해산등기 촉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공시 자료 검토 및 최종 확인과 감독, 설립인가 취소, 청문,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진의 협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정관 등 설립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 수리 업무와 벌칙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도 협동조합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참가하여 정책 수립 시 지역의 현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협동조합 교류협력, 경영지원,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사회적 협동조합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요구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합니다. 또한 협동조합 경영공시 내용 확인과 관리감독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협동조합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협동조합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인가지원, 협동조합 경영 컨설팅 등 협동조합 설립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지원기관들이 전국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지원기관의 위치와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협동조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심의하고 협의하는 정책기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차관, 공무원인 위원 및 위촉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의 설립, 합병, 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와 관련된 사항,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와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시도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도협동조합정책협의회는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두고 위원회는 각 시도협동조합 담당 국장 또는 본부장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 운영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신고와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